실화극장 사건 25시 미국 신혼부부의 비극 혼인신고 5분만에 교통사고로 숨진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 미국의 한 젊은 커플이 법원에서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된지 불과 5분 뒤 교통사고로 함께 숨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9년 8월 24일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3일 오후 3시쯤 텍사스주 오렌지 카운티 법원 앞 87번 주립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신혼부부가 탄 승용차가 트랙터를 실은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던 픽업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죠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새신랑 할리 모공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새신부 리안런 부드로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픽업트럭의 남성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신혼부부의 차량 바로 뒤에 있던 한 차량에는 신랑의 어머니와 친누나가 타고 있었고 이들은 사고 순간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신랑 어머니 케냐 모공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너무 놀라고 무서웠지만 당시 두 사람을 한시라도 빨리 차 안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가족의 노력에도 신혼부부의 현장에서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망선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결혼식을 진행한 조이 두벗의 시몬턴 판사가 했다고 현지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망사고로 극도 큰 충격을 받은 신랑 어머니는 최악의 악몽을 봤으며 그 모습은 일생동안 날 괴롭힐 것이라고 말했죠 또 이 어머니는 그들은 이제 막 결혼했었다 결혼한지 5분도 안됐었다면서 그들이 원한 것은 결혼해서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것 뿐이었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많은 꿈이 있었다면서 크리스마스 때 신혼을 즐기기 위해 12월 20일 모든 친구와 가족을 초대해 더 큰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죠 사망한 부부는 오렌지 카운트에 있는 도시 비도에서 살았으며 13살 때 처음 만나 고등학교 때부터 교제를 시작해 결혼해 꼬리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도넛 전문점에서 야간 제빵소로 일했던 신랑은 대학 진학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지역 월마트에서 일한 신부는 간호학을 공부할 계획이었다고 한 지역 매체는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연루된 픽업트럭 운전자에 대해 약물검사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